Korean language speaking challenge on TikTok. For beginners, try mimicking Korean phrases just like in cartoons. It will greatly help you with speaking Korean.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이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지금 현재 Korean click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orean click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orean click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한국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의 취미는 한국어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아직 안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스물아홉 살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스물아홉 살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